아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중간이 힘을 많이 떠올리거든요. 제 자료를 갖고 왜 신경 안해주냐고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서류를 시작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 같아요. 정말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신경부에 갑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서류를 하는 게 30이고요. 아참 그리고 제 말씀을 듣고 왜 이거 설명해준다 보는데 안해주냐 이거 설명 안해주면 설명 안해주면 곳이 있어요. 설명 안해주면 곳이 있는데 이게 담당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. 담당자가 다른 구에 가서 구에 가서 구에야 담당자가 안해주면 담당자가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30일이 걸리는데 처음에 접수해야 돼요. 제가 접수하면은 신사 서류 신사할 수 있어요. 아 서류가 다 있고 그것도 다르고 있구나. 선정 와서 상장실사 하면 끝났어요. 생각나는 꽤 많이 되겠어요. 처음에는 지그렇지만 fittest이attered? sabemos 몇 번은 불 rough 지는 것 같다고요. 손에 서류를 낼 때 그리고 저희는 처음으로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